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뉴스토마토가 이날 자문을 구한 4인의 전문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고서를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류 자체는 안전하지 않다며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알프스로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 의심되는 핵종이 오염수에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3중 수소의 경우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정부 의견도 반박했습니다. 백도명 서울대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핵에너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물학적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원안위의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백교수는 우리 원안위가 검토단계에서 어떤 논리를 사용했는지 검토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교수는 윤리적인 문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수빈입니다.